정기 분야 자격증 기초편 공학용 계산기 가이드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은 정적분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분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사용할 계산기는 FX570ES 플러스 제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컴프모드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 계산기처럼 지금 나와 있는 인디게이터 창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어야 된다는 거 라디안도로 계산이 돼 있고 자연수 표기다까지만 표시가 돼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복소수 컴플렉스 모드가 돼 있다면 지금처럼 모드 전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모드는 모드 키를 클릭을 하시고 디스플레이 창에 메뉴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1번 컴프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프 1번 하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라디안과 자연수 표기 메스만 표현돼 있다라는 거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 계산하기고요. 인티그럴 1부터 익스플레셜까지 ln, x를 계산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적분 키 있으신 거 알고 계시죠? 알파키 바로 밑에 적분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 키를 눌러주시면 커서의 위치를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기본적인 키, 기능키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커서가 처음 위치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ln, 그리고 가로가 쳐져 있죠. 그 다음 x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x는 여러분들 알파키에 x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혹시 소문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대문자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로 닫아주신 다음에 커서 키를 한번 이동해 주시면 바로 밑에 커서가 이동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1 입력하시고 다시 커서 이동하시면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익스프렌셜. 익스프렌셜도 10의 x승 바로 위에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알파키 그리고 10의 x승 되어 있는 익스프렌셜 입력을 하신 다음에 는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 문제는요. 뒤에 dx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걸 무시하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적분 그리고 3, root, x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커서로 밖으로 나와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밖으로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밖으로 나오시면 커서가 밑으로 나오죠. 그래서 0 그리고 다시 커서 이동 그 다음에 1하고 는 하시면 화면과 같은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컴프모드에서만 적분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